네 지금 한 2 30분 되었죠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떼어보시죠 호루카무나드가 효과가 어느정도지 그 정도면 제국돼요 한 거의 한 100g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00g 정도 될겁니다 캐럿 쇼타지 보면 한 500캐럿 정도까지는 될건데 자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농담으로 한국자 아니네 얼굴 안나오니까 어떠세요 뭐 일단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가벼운 느낌은 있어야 한 번 더 흐러보셨어요 진짜 아이 돌을 했는데 가볍다 말이 안되지 그렇지 상당히 부드러워 졌을걸요 에 취미 나 진짜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믿기 힘들 때 예 진짜 그렇죠 예 이건 멋진 아래 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보루카보나도 지금까지 패배иров 였습니다 광엽입니다 감사합니다 ety 금 알 тут Kathryn 콸 인 저